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20일에 있었던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구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들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검찰의 구형이긴 합니다만 그 구형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 2년 이래버리니까 야 진짜로 이제 뭐 검찰이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왜냐하면 이게 징역을 2년이나 구형을 했는데 만약에 판사가 이거를 미쳐가지고 벌금 90만 원 이렇게 때려버리게 된다면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무슨 수사였다 뭐다. 민주당이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징역 2년을 때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검찰 입장에서도 법리적으로 이게 탄탄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로 보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무슨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대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검찰이 일단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입증을 해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 한상진 부장판사였나요? 한상진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그래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이거를 갖다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법체계 역사에 남을 만큼 역적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법리대로만 해석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 야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부인 걸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재판지원에 대한 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시기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한상진 부장판사가 소신껏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 소신껏 내리는 판결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구속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법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거를 탄탄하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막판에 가서 조금 놀라운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미쳤는지 아니면 좀 정신줄을 놓은 것인지 희한한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무엇인지 오늘 제가 좀 차근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했던 얘기는 간단해요.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아냐 모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이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겠어요?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 국민을 속였다. 이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공식적으로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에 대해 가지고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공중파 방송에 나간 것만 하더라도 네 번 가까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대선이 한창이었을 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번 가까이나 되죠.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진짜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도 막 뺄 게 없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의 신분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게 된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 사실 검찰이 지금 이 한 네 문장 가까이 되는 거 이 네 가지 문장이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판사님께서 얘기해야죠.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초에 이재명에 대한 이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했었던 것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재명의 개떡 같은 짓거리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 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해가지고 이재명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판에서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을 당연히 이재명이는 이어갔습니다. 김문기 씨의 관계는 그냥 공적인 관계였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상대방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도 안 되는 또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했던 것은 뭐냐? 두 사람은 2021년도 김 전 처장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12년에 걸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다. 12년 가까이나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남시장 시절에 해외 골프를 가거나 해외 낚시를 가거나 이거는 도저히 까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는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함으로써 대장동과의 연결고리를 자기가 끊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명백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좀 부끄러움을 당연히 안 느끼겠지만 성남시장으로서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손에 꼽거든요. 손에 꼽는 경우 가운데 이재명이가 출장까지 가서 호주까지 간 경우만 하더라도 몇 번이 되겠냐고 지금 뭐 사실 밝혀져 있는 거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호주 출장 간 거는 딱 한 번 성남시장 당시에 호주 출장을 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딱 한 번 간 거에서 딱 한 번 골프를 치고 딱 한 번 낚시를 했던 것인데 성남시장 모든 지금 재직 기간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장으로서 호주 출장을 가는 거 자체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인데 그까지 가가지고 세 사람 정도가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낚시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거는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부정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 한산진 분양판사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개구라를 쳤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한 부장판사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니까 검찰 측이 또 뭐를 준비했습니까? 이문세 가수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일부를 또 인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노래를 알면 불러드리면 좋은데 좋은 거겠죠? 불러드리면 좋은데 제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 노래 중에 뭐 이런 가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기가 막힌 그냥 막 가사네 이거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과 김문기 씨 상황 아닙니까 김문기 씨가 나를 봐도 난 그 사람 모른다 그대 나를 알아도 김문기 씨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대를 기억을 못한다 정확하게 그냥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검찰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의 심경을 표현한 노래다 이문세 씨 노래에 대한 설명까지도 해주죠 바로 이 지금 심경이 바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입장과 똑같아 보인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백현동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계속해가지고 이어갔는데 그때 이제 역대 끝도 얘기가 나왔죠 말이 좀 꼬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까 얘기가 꼬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꼬인다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가 말이 꼬인다는 건 어버버거리고 이런 게 말이 꼬이는 거죠 한 거를 안 했다라고 그러고 안 한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이 꼬였다라고 합니까 말이 어떻게 꼬여야 되냐 혀가 어떻게 꼬여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180도 돌아가지고 그렇게 꼬여야 되니까 뇌가 180도 꼬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이 꼬인다라는 표현은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거를 모른다라고 그러고 모르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꼬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개구라를 친 겁니다 근데 무슨 하다가 이걸 갖다가 말이 꼬였다 판사님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뭐가 다른 거죠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말이나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다 뭐가 다른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가 했던 얘기를 갖다가 의거지로 무슨 뭐 이렇게 이게 말이 좀 다른 거야 라는 식으로 비껴가고 싶은 것 같은데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요 이런 거에 뭐 넘어가겠습니까 검찰에서 이제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또 지적을 했냐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되면서 그야말로 이재명이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다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세 자신이 관련됐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남탓을 한다 본 건 백현동 건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탓살이다 그냥 완전히 그냥 뼈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뼈가 막 다 부스러질 것 같아요 뼈가 부스러지는 게 맞죠 그렇죠 이재명 뼈 이건 남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막 뼈 때려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국토부 이번에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비서실까지도 연락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청와대도 연락을 해서 국토부도 연락해서 행안부까지도 이번에 동원하더라고요 사실상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압박수단이라는 게 다 동원이 됐다라는 건데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지금 막 세상이 뒤집혈 법한 얘기를 갖다가 이재명 혼자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2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은 아무도 몰랐고 이게 뭐겠습니까 구라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명확하게 준비한 것처럼 한상진 부장판소도 명확하게 선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